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는 거기에 작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여기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드디어 차를 타고 달러 갑니다. 우리는 제말로 포스터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 포스터. 네. 몇 시간? 아니요. 저와 같은 비행기로 20초에 사보는데 그분도 같이 타고 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얼마 정도?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1.5시간 정도 정도만? 1.5시간 정도? 네. 네. 예를 들어 아기 교수학의 장소가 있는 데가 아기 교수학의 장소가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이제 정부팀의 장소가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2년 전에 글자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핸드사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사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사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Dimitris. 제 이름은 Dimitris. 제 이름은 Dimit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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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are you from? I'm from Cyprus. Cyprus. You're also orthopedic surgeon. Yes, I'm orthopedic surgeon since 2012. I'm in a government hospital in Nicosia. Nicosia. Nicosia is one of the city. It's a relatively big city if you compare it with the population. But it's a small city if you compare it with any other city. What about you? I'm from South Korea and also I'm orthopedic surgeon from 2002. 2002. 2002. Yes, that's the year of the World Cup in Seoul. South Korea. Yes, yes. And also my wife is a big fan of South Korea. Oh really? Yes. TV series and TV series. The South Korean TV series. Yes, South Korean TV series in Netflix. She always pushed me. We have to watch this TV series. It's really popular. And she always listened to K-pop? Yes, K-pop. Yes, K-pop. Yes, BTS. Yes, BTS. Yes, BTS. Yes, BTS. Yes, BTS. I'm finally able to reach this hotel. This hotel is very nice. I'll show you a good hotel. I think it's a little fun. 자 일단 방어 보겠습니다. 호텔에 잘 도착해서 간단하게 샤워하고 피터생 하고 매티생 하고 로비에서 잠깐 만났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피곤할 거라고 가서 좀 자고 저녁에 보자고 해서 저도 굉장히 피곤해서 눈을 붙이려고 했는데 거의 1시간 정도 비몽사몽 티척티척하다 일어났습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 저녁이다 보니까 밤이 아니고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저녁 7시면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1시니까 거의 제가 이제 해롱해롱 하면서 졸면서 먹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나피디는 그런 거 사람 만나서 밥 먹고 할 때 이런 거 좀 찍어오라고 주문을 했는데 찍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후 2시 43분인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강의를 좀 빨리 마무리를 해야 저도 저녁 먹고 할 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카메라 저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사람들이 어떤 장사는 를 했지? 네 네 market로는 개선을okes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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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 ecosistemas seven workers uk Nastia 一名 제 유튜브에 대한 계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통받을 통해 봤을때는 재질에 집중한 재질을 통해 정말 자극적을 끌고 지금 20시간의 재질을 통해 재질을 통해서 재질을 통해 2분의 재질을 통해 네, 이승사의 재질을 통해 제가 있는 제가 작은 재질을 통해 8000년이 우리 채널은 10,000 구독자입니다. 100,000 구독자입니다. 100,000 구독자입니다. 100,000 구독자입니다. 약간. 약간.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요? 사실, 제 채널에서 시작했을 때, 제가 먼저 만났을 때, 지금,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만났을 때, 저는 유튜브 채널에서 만났을 때. 하하핳, 아 이거 너무 많이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거 평소에 마치 먹지도 없는데 해외에 나오면 이렇게 생존 본능에 의해서 먹게 됩니다 음식 남기는건 싫으니깐 열심히 먹겠습니다 제가 이게 사용이 익숙지 않아서 기계가 멈추는 현상이 자꾸 생겨 가지고 그냥 배터리를 뺐다가 켰다가 하는데 고장내면 나필이한테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일단 야채를 다 먹었고 특히 이렇게 이렇게 고양이들이 많아요 고양이들이 아마 음식 먹으려고 하거든요 굉장히 고양이들이 사람한테 프렌드를 합니다 자 꿀하고 베리잼하고 루텔라 다 먹었습니다 아 조금 이제 산채가 저기 어제 갔던 바닷가로 한번 걸어서 산채를 한번 가볼게요 아 아름답네요 이쪽은 사진 한 장 찍고 가겠습니다 학생들을 헤어지는 건 시절Q 숫자 commenting 그랬는데 이 셔 shrine 참거답으란 . . . . . . . 한글자막은 김정은입니다. 바이러스 디포먼트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 가는 공항에 왔습니다. 이즈밀 공항에서 이스탄불로 가는 그 여행이 타러 갑니다. 제일 중요한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 빼고는 열심히 찍은 것 같네요.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 국제공항 여기 민세점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한번 보시죠. 잘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